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장을 갔습니다 이어서 호텔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텔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먼저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On a business trip, it is important to find a hotel that fits both your needs and your budget 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On a business trip 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에 중요하대요 호텔을 정하는 것이 왜? 여러분의 필요와 그리고 여러분의 예산에 알만한 호텔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와 같은 날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And price and availability Availability 라고 하게 되면 활용성, 유용성 이런 뜻입니다 Of hotel rooms may vary according to the season According to the season 하게 되면 물론 시즌에 따라 이런 뜻이 되겠죠 시즌에 따라서 price 하게 되니까 호텔의 가격과 Availability Availability 호텔의 남아있는 방을 얘기합니다 Availability 호텔의 방에 남아있는 정도가 may vary하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숙이냐 비숙이냐에 따라서 호텔의 방값과 호텔의 방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you can open save money by making an early reservation What by traveling when it is peak season Peak season 하게 되면 이제 성숙이를 얘기합니다 성숙이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Can open save money 하니까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Making an early reservation 미리미리 예약을 해 둠으로써 그런 거죠 그렇죠 일찌감치 예약을 해서 혹은 성숙이냐에 나시부터 하기 때문에 비숙이가 되겠네요 비숙이인 경우에 By traveling 출장을 감으로써 혹은 여행을 함으로써 출장비를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어로 된 원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영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영어 시간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여야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제가 우리말로 해드리니까 당연한 것이죠 영어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즈니스적 감각이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Most American Hotels are part of nationwide chains 오 그렇군요 대부분의 미국의 호텔들은 Most American Hotels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호텔은 Nationwide chains입니다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의 호텔은 전국적인 체인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Types of Hotels 미국에 가서 호텔의 종류를 알아야 될 텐데 호텔의 종류입니다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하니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There are three kinds of hotels for business travelers 비즈니스 트래블러스 비즈니스 트래블러스니까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객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Three kinds of hotels 세 종류의 호텔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출장자들을 위해서 세 종류의 호텔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호텔이 럭셔리 호텔 럭셔리가 뭐죠? 그렇죠 호화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럭, 호화로운 호텔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이 되겠죠 럭셔리 호텔 tend to be larger than less expensive hotels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고급 호텔은 그죠 Tend to be larger 어떻습니까? To be larger than less expensive 덜 비싼 호텔 보다도 더 크다 고급 호텔은 규모가 크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약간 덜 비싼 호텔 보다도 크다 말이 그렇지 고급 호텔은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upgrade variety facilities and services 당연합니다 보다 큰, 즉 보다 다양한 종류의 facilities 하게 되면 호텔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보다 다양한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죠 Accordingly Accordingly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The price for luxury hotel room is much higher than that for room 고급 호텔의 그 호텔 가격은 고객 고급 호텔방을 위한 호텔의 가격은 is much higher than that for room at the budget 호텔 네 네 버지트 호텔 버지트가 원래 예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호텔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저가격 호텔이 됩니다 돈을 따져서 들어가는 호텔이니까 저가격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방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that for room 할 때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더 프라이스를 지칭하게 됩니다 that이 더 프라이스를 지칭해서 고급 호텔에 대한 비용 고급 호텔 방에 대한 비용은 저가격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방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much higher than more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러니까 럭셔리 호텔이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로 럭셔리 호텔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버지트 호텔입니다 버지트 호텔이니까 저가격 호텔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저가격 호텔은 Can save your money 여러분의 그 비용을 저축해 할 수 있게 합니다 만 데이, 즉 저가격 호텔은 Do not offer many of the amenities 어메니티즈 어메니티즈 하게 되면 오락 문화 시설을 의미합니다 Of luxury hotels 고급 호텔의 문화 시설에 보다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가격 호텔은 저가격 호텔은 다시 말해서 버지트 호텔은 럭셔리 호텔에 비해서 서비스가 많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역시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버지트 호텔을 떠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버지트 호텔은 저가격 호텔은요 May also be situated in less convenient locations 무슨 말인가요? less니까 덜, 그렇죠? 덜 convenient 편리한 장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급 호텔은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지만 고급 아래 단계인 저가격 호텔은 교통상으로 약간 불편한 곳에 있기 마련이 됩니다 미국 호텔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Which is the important factor of business travelers to consider 그렇기 때문에 For business travelers 가 To consider 부정서의 음성이 좋으니까 비즈니스 출전을 하는 사람들은 To consider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Convenient locations 편리한 장소에 호텔이 있냐 없냐 와 같은 것이 비즈니스 출장자에게 생각해 봐야 될 고려하게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당연하겠죠 급한 일이 있는데 편리하지 않는 장소에 묵었다라는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성사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모텔 is the least expensive accommodations Accommodation 하게 되면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자 모텔입니다 모텔 모텔은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숙박시설이다 이건 저 가격의 호텔보다도 더 싼 거죠 모텔이 모텔이 그렇지만은 그들은 May not offer any 비즈니스 related 서비스 있습니다 저 가격이 되는 것보다도 더 싼 비용이 드는 호텔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호텔은 어떠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비스조차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May not offer any business related 서비스 있으니까 어떠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도 제공하지 아니하니까 잠만 자고 후탕 나오는 겁니다 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호텔에 있어서 이렇게 럭셔리 호텔 체인망이 있고요 Moderately priced 호텔 체인스가 있겠고 브러짓 호텔 체인스 모텔 이런 것들이 스토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급 호텔 럭셔리 호텔 같은 거라고 하면 하이하트가 있겠고 쉐라톤 헬튼 퍼시즌 리츠 칼튼 같은 고급 호텔이 있겠고요 Looms at these hotel chains 이러한 호텔에 있는 방들은 May cost between $100 and $500 a night 하룻밤 자는데 100달러는 500달러 사이에 May cost니까 하룻밤 자는데 100달러 혹은 500달러 사이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하룻밤 자는데 500에서 100 아시겠죠 자 Moderately priced OTN을 체인스 하게 되면 저가격 호텔입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매겨진 호텔 체인스 흔히 그냥 저가격 호텔 보통의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보통이냐 럭셔리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보통입니다 할라데이 인 라마다 엠버시 스위츠 그죠 메리어트 이런 호텔이 있습니다 메리어트라든지 스위츠 같은 호텔이 있는데 이런 방들에 Rooms at these hotel chains generally cost about $100 a night 이런 호텔은 하룻밤에 대략 1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라고 하고 있죠 cost about $100 a night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부터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달러부터 넘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럭셔리 호텔 체인스가 되게 되니까요 네 버젯 호텔 체인스 그러니까 이제 모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가격 호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모드레틀리 프라이스드 호텔 체인스도 저가격 호텔이지만 이 저가격 호텔도 더 낮은 걸 얘기합니다 자 퀄러티엔 호텔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러즈 모텔 6 와 같은 호텔이 있을 것입니다 Rooms at these hotel chains generally cost about $50 a night 자 이러한 호텔의 그 숙방요 방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대략 5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50달러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퀄러티엔 트래블러즈 모텔 6 와 같은 저가격 호텔 이름하여 호텔 같은 호텔은 자 이러한 출전 갔을 때의 사전에 호텔에 정할 때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FACTORS TO CONSIDER IN CHOOZING HOTEL 호텔을 여러분들이 IN CHOOZING HOTEL입니다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FACTORS가 뭐냐 호텔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WHEN YOU'RE CHOOZING HOTEL 여러분들이 호텔을 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MANY FACTORS COME INTO CONSIDERATION 고려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 바로 다름 아닌 PR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입니다 IMPORTANT 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PRICE입니다 호텔의 가격입니다 하룻밤 먹는데 얼마냐 라고 하는 거 CAR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PR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고 즉 고급 호텔이냐 저가게 호텔이냐 그거보다 더 낮은 저가게 호텔 즉 모텔이냐를 결정하게 하니까 PR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WHEN YOU MAKE YOUR RESERVATION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호텔에 RESERVATION 할 때 RESERVATION 할 때 즉 예약을 할 때 CHECK TO SEE WHETHER THE HOTEL OFFERS CARPORATE RAISE OTHER DISCOUNT CHECK TO SEE WHETHER 이니까 WHETHER 이하한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WHETHER 이하한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호텔이 CARPORATE RAISE 하게 되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CARPORATE RAISE 하게 되면 법인 할인 가격을 얘기합니다 CARPORATE가 법인이니까 레이트는 비율이지만 합쳐서 법인 할인 가격을 제공하는지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이죠 아니면 다른 디스카운트 다른 할인 제도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WITH LEGARD TO LOCATION 그렇습니다 위치에 관련해서도 TRY TO FIND A HOTEL PROVIDE EASY ACCESS TO YOUR DESTINATION 여러분이 목적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텔이냐를 알아보는 호텔이냐를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죠 PRICE도 중요하지만 PRICE 가격도 중요하지만 LOCATION도 두 번째로 중요하죠 호텔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아주 용의 주도한 숫장가서 호텔을 묵을 때 알아보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태도인 것이죠 PRICE LOCATION For 비즈니스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FACILITIES Such as conference room A fax machine High speed internet access Dry cleaning 메신저 서비스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 같은 FACILITIES가 시설물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용의 주도한 비즈니스맨다운 사전의 준비와 같은 이야기들로 엮여져 있는 원문이 되는군요 혹시 해석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위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 보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트래블 트래블 엑스프레이션스 입니다 여행할 때 그 표현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딱 살펴보고자 합니다 며칠 밤을 묵으실 건가요? How many nights will you be staying?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How many nights 하게 되면 며칠 밤이란 얘기죠 묵느냐 라고 할 때는 Will you be staying? Stay는 머무르다는 거니까 How many nights will you be staying? 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Okay How many nights will you be stay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따라 하신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번엔 좀 기네요 킹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과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 방 중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킹사이즈 침대가 두 개 혹은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흔히 이제 호텔에서 모텔에서 또는 고급 호텔에서 묻게 되게 되는데 Would you prefer room with two king-size beds? Or room with one king-size bed? 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To queen-size bed 하게 되면은 퀸 사이즈 침대 두 개 혹은 A room with one king-size bed 하게 되면은 킹사이즈 침대 하나 이런 겁니다 음 중에서 어떤 걸 더 원하시나요? 프레퍼는 어떤 것을 더 원하시나요?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가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묻고자 할 때는 That's fine That's fine Can you tell me the best way to get to the hotel from the airport?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That's fine Can you tell me the best way to get to the hotel from the airport? From the airport 하게 되면은 공항에서 get to the hotel 하게 되면은 호텔로 가는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이얼로그에서 흔히 트래블 다이얼로그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오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원문에서 카브레이트 레이트라는 말 나왔죠 법인 할인 가격이란 뜻이 됩니다 미국 호텔에 묶을 때에는 반드시 법인 할인 가격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You paid only half of what I did for your hotel room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네는 내가 지불한 반 가격의 절반밖에 내지 않았다네 You paid only half 그러니까 절반밖에 내지 않았다네 내가 호텔 반값으로 냈던 것에 So you paid only half of what I did for your hotel room 라고 하니 Well, that's because I got the copyright rate 왜냐하면 난 법인 할인 가격을 적용 받았거든 That's because니까 왜냐하면 그건 왜냐하면 이렇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법인 할인 가격을 got 적용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지불한 반 가격의 절반만 냈다는 것이 되는 대화입니다 이럴 때 카브레이트 레이트 카브레이트 레이트가 법인 할인 가격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Cancellation Polish입니다 Cancellation이 이제 취소한다는 말의 명사형이죠 Polish이니까 규정 취소 규정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at restaurant cancellation place? 그 식당의 취소 규정이 뭐가 있나요? 그 식당의 취소 규정이 뭐가 있나요? What is that restaurant cancellation place? 라고 하니까 You need to cancel your reservation at least the day in advance In advance는 사전에 미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전 적어도 하루 전에 여러분의 reservation 한 것을 예약한 것을요 Need to cancel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Otherwise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You have to pay $50 cancellation fee 50달러의 취소 캔슬레이션 폴리시 캔슬레이션 폴리시 캔슬레이션 폴리시 취소 규정 비즈니스 영어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어휘들입니다 이제 사전 통보라는 말 사전 통보라는 말 I have to give my rent to 30 days advance notice 30 days advance notice 30 days advance notice 생기는 것 생기는 것 캔슬레이션 예약한 것에 대한 예약 번호 같은 것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ring it with you when you check in to your hotel, 여러분의 호텔에 체크인 하고자 할 때에 숙박 절차를 받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예약 번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confirmation number가 되겠고요. 그래야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usiness travelers, 여행 출장자들은 enjoy considerable savings입니다. 저축을 하는, savings 하게 되는 그들이요. get a hotel을 씁니다. get a hotel instead of paying full price. 호텔의 비용 모두를 지불하는 것 대신에 호텔에 뭐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법인 할인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출장 비용이 세이빙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즐긴다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 되죠. 따라서 비니카네는 corporate rate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corporate rate가 법인 할인 가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the restaurant owner, 그 식당의 음식점 주인이 losing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because of no shows. no shows 하게 되면요. 이것은 두 단어, no란 단어와 shows란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데 식당의 좌석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게 됩니다.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차렸는데 안 나타나게 되면은 식당 주인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취소 규정에 의해서 벌금도 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3번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여기 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cancellation polish가 되겠습니다. 60일 전에 하게 되어있다. 여러분들이 주인에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은 라고 하는 것은 사전 통보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dvance notice가 됩니다. advance notice가 되고, 나머지 하나 남았죠? 수자는 장악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winning a scholarship will be, will be her. 대학을 다니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best bet가 되겠네요. 됐죠? 며칠 밤을 묵으실 건가요? How many nights will you be staying? How many nights will you be staying? 좋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 가는 가장 좋은 법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at's fine. Can you tell me the best way to get to the hotel from the airport? 한국 호텔은 세계 수준의 호텔 체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텔 is a world-class hotel franchise. 인류 서비스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한국 호텔 delivers first-class service and comfort. 아시아의 다른 어떤 호텔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호텔은 한국 호텔 is unmatched by any other hotel in Asia. 라고 하면 되겠죠. 4개 50달러 더 주세요. 다시 주세요. 왜 그럴까? 왜 쪼크가 되는 것일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문장 복수평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다음에 어떤 질문이 호텔을 예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내용이 아닌 것인가? 호텔을 예약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4번을 보시면 3번은 바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레딧 카드 넘버, 즉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미국에서 호텔 예약을 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어떤 원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나트루합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신에게 맞는 호텔을 선택하는 요령과 선택한 호텔을 예약하는 방법과 관련 표현 및 대화들을 익혀보았습니다. deciding 어느 호텔을 학습하셨죠? 어떤 호텔을 우리가 정해야 되느냐? 출장을 갈 때를 학습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The Importance of Confirming Appointment 약속 같은 걸 했는데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이해는 되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